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새우 포도 소금 마늘 소금 소금 바삭 소금 과상 양파 양파 소금 소금 그리고 소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o my vegetable garden please subscribe to my support channel wish you success 고춧가루 연어 파를 잘라줍니다 잘 마시는 바다 소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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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